내 나이가 어떠세요? 100세 인생 시대 60부터 시작이잖아? 여기 깡통시장에서 10년 동안 어묵을 팔았는데 여기서 쿠팡에 입점하니까 전 국민이 다 내 손님이 된대요 요즘 내 인생 최고 환경기야 안녕하세요 부산 깡통시장에서 13문제 어묵장사를 하고 있는 이용정입니다 젊은 시 때는 서울시내 도매상을 찾아다니면서 어묵 유통을 했어요 진토백에 부산에서 제대로 한번 팔아보자 어묵으로 끝장을 내보고 싶어서 부산으로 무작정 왔는데 코로나가 다 움직이네요 사장님 뭘 보셔 그래? 쿠팡이 또 뭘 사셔? 가만 보니까 쿠팡에 나 같은 시장 상인이나 전국에 소상민국은 많더라고요 욕심 먹은 나들이 쿠팡을 잘 쓰는데 여기 쿠팡에 올리면 전국님이 다 사겠네 그날 바로 쿠팡 마켓 플레이스에 가입했어요 나 같은 시장 상인들은 나이가 많아서 온라인 앨베트는 아니 할 때 모르지 당연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 여기 상인 어르신들도 쿠팡을 많이 써 쉽니까 상품만 올리면 딱딱 알아서 노출도 잘 되고 1대1 컨설팅까지 해주잖아 쿠팡이 최고지예요 에이 쿠팡이 벌써 입점했지 요즘 애들 말리고 선덕도 맞아 손도 많이 벌고 직원도 많이 뽑고 사는 게 행복이지 요즘 청춘이야 예전에는 눈이 오거나 비 오면 시장에 손님이 없을까봐 조마조마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 이제는 360대의 쿠팡 덕분에 전혀 걱정이 없어요 팬 다들 쿠팡 하시고 구자되세요 배워농업과 쿠팡의 산생명 쿠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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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팡